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보험이 된다고 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 말만 믿고 1천만 원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비 때문에 빚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먼저 김정우 기자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눈이 침침했던 47살 A 씨는 결국 두 달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꼭 수술까지 해야 하나 싶어 여러 병원과 보험사에 세세하게 물어본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을 해야 한다고 했고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 100% 다 지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뒤 보험사는 갑자기 백내장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앵무새 같은 말만 해요. 나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소송하려면 소송하라고. 소송은 엄두가 나지 않고 수술비 1,300만 원을 어떻게 갔나 걱정입니다. 지금 막 대출을 알아봐야 되나. 지금 카드빚으로 카드로 했거든요. 백내장의 대상 보증까지 와서 수술을 받았던 50대 B 씨. 수술이 끝나자 보험사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보험 사기를 한 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슷한 민원이 20일 만에 7천 건 넘게 들어올 정도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을 믿고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수술을 권유한 게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들도 문제가 있는 병원들을 찾아내서 그걸 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손대기 쉬운 보험 가입자들을 압박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확 늘어난 건 돈벌이에 눈이 먼 일부 병원들 책임이 큽니다. 환자 1명에 몇백만 원씩 벌게 되자 환자를 모으는 브로커까지 동원합니다. 병원들은 환자들한테도 수술비 일부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부추깁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보험금의 약 60%가 단 50곳의 안과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문제 병원들과 직접 싸우는 것보다 환자들 심사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약관에 없는 수술 전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고 자문의사들 심사를 거쳐서 지급불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보험사 편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에 과잉심사로 이끈 현국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임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그럼 먼저 보험사들이 어떤 점을 근거로 들어서 환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보험사들은 수술 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지를 보고 보험금을 줄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과의사들 모임인 안과의사회는 이 검사지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지라는 게 눈 안쪽을 찍은 한 장짜리 사진에 불과한데 어떻게 환자의 상태도 안 보고 그 사진만 봐서 어떻게 판단하겠냐며 반대하는 겁니다. 안과의사회는 의사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사기 병원들을 잡아야 한다며 보험사들과 공동 전선을 펴왔지만 이번 검사지 도입을 두고서는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보험사가 이 검사지를 악용하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앞서 보험사가 자문의사들의 의견도 묻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문의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사진만 봐서는 수술이 필요했던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내는데 일부 보험사가 의사들도 모른다더라 수술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보험업계는 과거 시력이라든가 다른 검사도 있으면 다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고 특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안과 환자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 정말로 그런 건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분명하게 짚고 갈 건 보험 사기를 저지른 병원이나 거기에 가담한 환자 간의 환자들 이들을 명확하게 걸러내야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보험업계부터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어디가 보험사기 병원인지 통계를 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보다는 문제의 병원들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소송을 건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일반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을 안 주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좀 부적절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경찰, 국세청,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보험사기 병원들을 잡을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적자 나는 보험사도 챙겨야 겠지만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에 곤란해하는 가입자들의 하소연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임태우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